한국에서도 이미 최대 명절 음력 설이 시작되었습니다. 중국에서는 음력 새해를 춘제라 부르며 설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뉴욕시에서는 제22회 설날 축제가 시작됐고, LA 등 전국 곳곳 차이나타운에서는 오늘 음력 설을 맞아 각종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들을 착용하고, 설 행사 규모들이 크게 축소됐지만 다채롭게 열렸습니다. 한편 중국에서는 춘제를 앞두고 연휴 전후 40일간 특별 수송기간까지 둘 정도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.